100 대시별 넘으면 터집니다. 이게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 폭탄입니다. 선택을 안 하면 당장 죽어요. 어디를 터뜨릴까요? 하나를 살리든 다 죽이든 당신이 선택해. 고등학교 5월 20일ostmAh 가까운 소음 80dB 가까운 소음 90dB 그리고 소음의 중심 100dB 여보세요. 100dB 넘으면 터집니다. 이게 소음에 반응하는 소리 폭탄입니다. 당신 누구이야? 빨리 가셔야 될 거예요. 60분 후에 폭발합니다. 사운드 범을 찾아라. 어디를 터뜨릴까요? 네라와렸던 모토海군副총. 지금 폭탄이 어쩌고 했는데. 탈차가닥을 텐사이박단마. 벌써 두 개 터졌고, 둘 다 강도영과 관계 있습니다. 이 새끼 그냥 두면 너나 나나 다 죽는 거야. 움직여도 터져요, 시끄러워도 터져요. 염지마! 아, 그럼 여기서 다 죽어? 부장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세요. 염지마! 사과이다 순간, 全て가吹き飛ぶ 미소호의 사운드 파닉 액션. 어딨어 폭탄! 남은 시간 유키수입니다. 극限の状況下で 악화される 連続爆破テロ事件の 悲しき真実とは? 하나를 살리든 다 죽이든 당신이 선택해. 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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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